안녕하세요. 2월 11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로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스가리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하가 그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편에 서서 여호수하를 고발하고 있는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는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가 아니냐. 여호수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천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시고 또 여호수하에게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으므로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내가 그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소서 하자 천사들이 그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혔으며 여호와의 사자는 그 곁에 서 있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하에게 엄숙히 말하였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내가 내 법을 지키고 내 명령을 잘 수행하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또 내가 너를 여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게 하겠다. 대제사장 여호수하야 너는 내 앞에 앉아있는 동료들과 함께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앞으로 올 좋은 일에 대한 상징이다. 내가 가지라고 부르는 내 종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아라. 돌 하나에 면이 일곱 개이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고 단 하루 만에 이 땅의 죄를 다 없애버리겠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는 너희가 모두 자기 이웃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할 것이다. 아멘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아마 집에서 이번 연휴를 보내실 것 같은데 집에서 가족끼리 조촐하게 명절 분위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가리아 3장 말씀은 우리가 스가리아 말씀을 시작하는 화요일에 이규영 전사님이 이 스가리아 서에 대해서 엄청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스가리아는 시대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다가 이제 다시 본국으로 귀환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학계라는 그리고 스가리아라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그 학계와 스가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전을 재건하는 것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져주는 내용인데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랑 그리고 스가리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틀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스가리아라는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중점적인 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을 만들어가는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 인도하겠다 이끌어 가겠다 라는 그런 중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 중에 오늘 내용은 대제사장 요수아가 그 법정 앞에 서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옆에서 사탄이 요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나 요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나 요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요수아 옆에 서서 계속적으로 그 요수아의 그 마음과 그리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그런 계속해서 요수아의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책망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수아를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나무 막대기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3절 말씀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냥 표면적인 정말 그대로의 표현으로 해석을 한다면 진짜 더러운 옷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받는 훈련 중에 피하고 싶은 그리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훈련들이 몇몇 개가 있는데요. 저는 제대를 앞두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유격 훈련을 받게 되는 그런 불운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유격 훈련을 하다 보면 코스를 옮기면서 훈련을 받는데요. 마지막에 모여서 이제 그날 훈련을 종료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저와 한두 명의 전우들과 같이 남아서 엄청나게 보충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오후에 받았던 훈련이 어떤 훈련이었냐면 더러운 진흙탕의 그런 구덩이에 들어가서 앞으로 뒤로 지침하고 구르고 해서 그 훈련 복이 완전히 훈련 복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흙탕물로 변하는 그런 변신을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훈련을 가는 도중에 몇몇 사람 그러니까 고천들만 가다가 중간으로 중간 길로 셌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기 싫어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 넘어갔으면 표시 없이 넘어갔으면 아무런 일도 없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이제 그날 교육을 마치는 신고를 하고 가는 타이밍인데 누가 봐도 표시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진흙탕물로 젖어있고 그리고 젖은 상태에서 조금 반 정도 말려져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저를 비롯한 몇 명의 사람은 너무나도 깨끗한 훈련 복으로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눈에 띄었겠어요.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복귀하고 그 깨끗한 훈련 복을 입고 있었던 몇 명의 사람들만 남아서 엄청나게 그 흙탕물을 굴려다니면서 보충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소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표시가 나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은 그 옷 자체만으로도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움에 대한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더러워진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모습인데 저 혼자만 똑같은 모습인데 저 혼자만 다른 모습이어서 눈에 띄었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훈련을 받았던 그 기억이 떠오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분별되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엄지를 지켜세우면서 칭찬 들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되었던 이것이 되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가 내 법을 지키고 내 명령을 잘 수행하면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뜻을 지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천사들 가운데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힘든 일이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너희들은 여태까지 자손 대대로 어른들에게 그리고 조상들에게 전해져왔던 그 이야기를 귀로만 듣고 말로만 그리고 전해 들은 그 내용을 머리로만 숙지한 너희들은 그런 모습이 내가 진정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옷을 입든지 더러운 옷을 입든지 간에 상관없이 너는 그 옷이 어떤 옷이든지 간에 내가 이야기하는 그 모습대로 순정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나를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거죠. 여기에는 대제사장 요소아라고 지칭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존재임은 확실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러운 모습의 옷을 입었다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이기적이고 또 그것이 너무나도 편향된 종교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깨끗한 척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역시 저렇게 해야 돼. 라는 평을 듣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계획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 시간이 결코 남들보다 구별되고 뚜렷한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면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조금 어색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모습 또 순종하며 그것을 해내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나오는 이 스카레아 3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가지 선택의 그 순간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조금씩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선택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 또 그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선택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임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칭송을 받기도 할 텐데 우리가 그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나의 모습이 조금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먼 길을 가지 못하고 또 더 많은 친척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